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159페이지에 지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의 말미에 지대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 결국 여기 우리 지대론에서는 지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대론에 대해서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시험상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는 게 지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지대의 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대란 토지 소유자가 생산을 목적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주고 받는 보수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대의 영문의 표현은 렌트라고 그러고요 렌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임대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지대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지대고요 임대료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을 때 이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지대의 임대료 다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학을 체결하게 되면요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대라는 개념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해요 결국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지대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대하고 지가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건데요 이 지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토지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가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매 순간 지가는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가는 우리가 절약 변수에 지대는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토지의 지가라는 것은요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대의 크기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비례 관계가 있고요 할인율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초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지대 논쟁이에요 지대 논쟁은 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학자들에 따라서 지대라는 것은 과연 자연물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될 것이냐 이런 식의 다양한 견해가 대두가 됐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인여인과에 관한 다툼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논리상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을 때 지대를 인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이 인여이자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을 보게 되면 노력소득이라는 게 있고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동 등을 제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노력소득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도 얻게 되는 소득인데 토지가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종의 인여이자 불로소유이다 여기서의 인여라는 것은 초과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생산비의 일종으로 봤다는 얘기는요 신고전학파는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학파는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신고전학파는 자연물에서만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대의 개념을 확대시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리는 경제 지대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어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논리 중에서 충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의 칸을 보면 시대배경, 인원적 배경, 토지에 대한 관점, 지대의 성격, 생산물 가격과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는 고전학파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소득일 때 신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대표적인 논리를 펼친 사람들이 리카도하고 마크스의 논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뒤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시면 농경지 지대이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또 별표하셔야 돼요 농경지 지대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예요 그런데 이 농경지 지대이론에서는요 뭐를 가장 중시해야 되냐면 지대가 발생하는 조건 우리 교재에서는 지대의 발생 조건이라고 지문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 리카도는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비옥한 토지의 시소성 그 다음에 수학체감 법칙이 있죠 여기에 기초한 이거를 생산성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생산비의 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생산성 또는 생산비의 차이다 이 차이가 지대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고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시소하고 토지의 수학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를 보게 되면요 A지라는 게 있고 B지가 있고 그 다음에 C지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토지의 등급이 나눠질 때요 A지가 가장 비옥도가 좋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B지 그 다음에 C지 이런 식으로 농지가 펼쳐져 있었을 때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게 되면 지대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초기에는 비옥도가 제일 좋은 땅부터 경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작을 통해서 수요가 충당이 됐었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고요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과정에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지가 있고 B지가 있고 C지가 있을 때요 이게 생산 단위가 있죠 생산 단위를 이렇게 추가 투입을 했었을 때 여기서는 100가마 여기는 90가마 여기는 80가마 여기는 90가마 여기는 80가마 여기는 70가마 그 다음에 60가마 이런 식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생산 한 단위라는 것은요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합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한 단위로 투입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A지가 가장 비옥도가 좋은 땅이니까 100가마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입해서 100가마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마당 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토지의 공급이 쌀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만 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같은 100만 원을 투입해서 90가마 밖에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을 투입해서 90가마니까 여기는 11,100원 있죠 최소한 가마당 이거는 받아야지만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해서 280가마의 수요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지에서는 한 단위에서 100인데 두 단위까지 생산할 때 190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단위까지 생산할 때 80가마니까 2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바에는 차라리 B지를 경작하게 되면 90가마에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렇게 A토지에서 두 단위 B토지에서 한 단위를 생산하게 되면 280가마가 충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은 만 원만 받아도 충분한데 얘까지 경작하게 된다는 얘기는 쌀의 가격이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네 입장에서는 원래는 두 단위를 투입했을 때 가리히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생산비가 투입이 된 거죠 그럼 만 원일 때는 200만 원 받으면 정상적인 이윤이 확보가 되는데 얘까지 경작하는 과정에서는 토지 수요가 쌀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쌀의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190가마를 생산하게 되면 11,100원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약 211만 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11만 원의 차이라는 것은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큼이 초과적인 이윤이 되는 건데 이 이윤을 농부의 주머니로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럼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 차액이 지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있을 때 가장 큰 한계가 있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는요 일단은 위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리카도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리카도는 그런데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리카도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차액지대의 한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내용에서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고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최열등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줘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지대는 인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리카도의 논리는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반대 논리가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해서 그 이론은 쇠퇴했고 리카도의 주장이 어필하기 시작한 것은 밀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곡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까지 경작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밀 가격을 하락시키면 지대도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밀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곡물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리카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곡물법은 폐지가 안 됐어요 나중에 사후에 폐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거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지대는 인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지대 원리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튀넨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는 비옥한 토지의 비옥도에서 지대의 차이가 나오는데 튀넨의 롤리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한데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이라는 거는 지대 발생 원인은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비옥도가 동일하니까 이게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대는 이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고립국 이론에서 우리가 했던 논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가 낮아질 것이고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절약이 될 테니까 지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지대가 비싼 곳 있죠 거기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대 논리를 통해서 토지 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튀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까운 것 즉 도심에 가까운 것은 우리가 집약적인 농업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방적인 농업을 행해야 된다 이게 튀넨의 이론에 이게 요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기해서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고 지대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튀넨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튀넨의 논리에서도 역시 또 한계는 있는 게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단지 수송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을 뿐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을 안 했다는 거죠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튀넨의 이론은 위치에 따라 어떤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절대지대라고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개념을 인정을 했어요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주장한 지대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이거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주가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주의 입장에서는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라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모는 성립할 수 있다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단은 이 사람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강원도 어디 산골에 있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 토지를 내가 잠깐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용료 내셔 하기는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 이용해봐야 별다른 경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토지더라도 한 10년 정도 내가 사용하겠어 그러면 그럼 단 얼마라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마르크스가 이 논리를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10년짜리 장기 임대차 계약이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아무리 위치나 비욕도가 좋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를 요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 바탕을 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대론에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하고 지대의 상승이 국물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한계지에서는 원래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데 한계지 또는 최열등기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일 때 생산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해요 한 10만 원 내라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생산비까지가 정상이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대를 10만 원을 내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110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논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알론소가 주장한 거예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은요 이거는 튀넨의 고립국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게 튀넨의 입지론 또는 농업입지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농경지지대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튀넨의 고립국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영향을 받아서 설명한 이론이 입찰지대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입찰지대라는 것을 보면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게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역에 가까울수록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유인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지문 3번에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하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난다라는 고립국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고로 보시면 튀넨의 고립국이론 안에서도요 이런 식의 기울기가 펼쳐지거든요 시장에 가장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으로 가면 조방적인 농업이 행해진다는 게 튀넨의 논리예요 그죠? 이거를 도시 공간 구조에 그대로 접목을 시킨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요 그래서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 주거, 공업적인 토지 이용이 이렇게 유발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림의 구조가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촌 토지고요 여기는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토지 이용을 전개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공간 중에 항상 수평 공간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농업활동을 할 때는 개발 밀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개발 밀도가 고려가 돼야 돼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건물이 고층화되잖아요 외곽으로 날수록 고층화될 수 있는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을 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요 얘는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입지잉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입지잉여라는 건 일종의 초과인인데 목이 좋아서 생기는 이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펼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쟁 과정에서 각각 제시하는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게 꼭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을 때 입찰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해서 입찰지대라고 명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의 용도가 경합을 해요 그래서 얘는 현재 토지의 지대가 천만원인데 천만원의 지대를 지불하고도 여기는 700만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 여기는 500만원, 여기는 300만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경쟁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지대가 1700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세 업종 중에 얘만 여기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천만원에다가 추가로 700만원을 주더라도 정상이유는 얻을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거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에요 그래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얘기돼요 그러면 같은 경쟁 과정을 거쳐서 여기는 B가 차지하겠죠 1500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1300을 지불하고 C가 여기를 차지하겠죠 그랬었을 때 그림에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여기 지점까지는 상업에 관련된 업종이 들어서는 게 유리하고요 여기 교차하는 이 지점까지는 주거용이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돼요 그때 이 선에서 이렇게 이 점들이 대한 부분이 있죠 이 선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62페이지 상단에 가면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심으로부터 한계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간에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오양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띈다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거기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우리 교재는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해놨는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여기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요 토지와 자본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토지를 투입하거나 자본을 투입해서 뭐를 할 때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어느 거를 투입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동일해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은 자 여기가 도심이죠 그리고 여기가 자본이고 여기가 토지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런 얘기죠 도심 지역은 토지의 가격이 비싸요 사용료가 그러면 원래는 토지와 자본을 갖다가 5대 5로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던 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에 자본의 투입 비율을 늘려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합을 시킬 때 그러면 여기서 결합을 할 때 보게 되면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두 단위만 그런데 자본은 훨씬 더 크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반대로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는 토지 사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대신에 자본의 투입 비율은 작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은 건물이 이렇게 고층화된다는 얘기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16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비싼 토지를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므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주는 경우죠 그게 이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죠 그게 입찰 지대에서 우리가 찾아오시는 거죠 입찰 지대에서도 도심에 가까운 곳은 상업적인 그 얘기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산업들은 금융업이라든가 보험업같이 건물을 고층화해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것 그렇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163페이지에 가면 참고난에 경제지대, 독점지대, 준지대, 해그의 마찰병 이렇게 돼 있는데 요중에 준지대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샬의 준지대라는 것은 지대라는 건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략하게 준지대는 일단 별표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준지대에 대한 논리는 별도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샬의 준지대라고 해요 알패드와 마샬은요 지대라는 것은 크게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자 순수지대라는 건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순수지대 즉 자연의 선물이라고까지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준지대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류 등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지대의 성격을 닮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명명을 해 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죠? 단계하고 장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단계의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죠 건물은 건물도 단계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연물이든 우리 인간에서 생산한 생산물이든 단계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생기는 이유는 공급이 제한되는 요소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만든 것도 준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지대에 준하는 명칭이로 붙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가 되면 토지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될 것이고 근데 건물은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것은 단계만 성립하지 장기에는 소멸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준지대는 단계만 성립하는 거지 장기에는 소멸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준지대한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돌아올 때 조금 더 들어가면서 나머지 지대이론에 대한 것도 정리를 우리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대이론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공간구조이론에 대해서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выступants 자막 by 규부 자막 by 규모 자막 by 규명 자막 by 규모 자막 by 규모 자막 by 규모